안녕하세요 몽킹덤의 멍청맨 입니다 오늘의 이제 7월 30일 지금 2시고 새벽 2시인데 자고 일어나서 자전거 여행을 떠날 거에요 전국 여행 여기 보면은 국토종주 자전거길 여행이 있는데 이걸 다 채우면은 그랜드슬램을 할 수 있더라구요 이걸 목표로 타고 가는 곳마다 이제 거기서 거기 음식이나 뭐 관광지 같은 것도 소개하고 대학교 학식탐방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제 농구 혼자 투어 가서 그쪽에서 이제 농구도 하면서 영상도 찍고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 그 가져간 준비물은 옷은 다 이제 이런 농구 옷으로 농구 운동복으로 가져가고 자전거도 그렇게 탈 거고 5벌 가져갈 거에요 5 바지 5 상의 5 해서 양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가 있네 수첩 이건 도장 찍어야 되니까 수첩 그리고 자전거 바퀴 구멍 났을 때 이걸로 수리하는 키트 이거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그 사이클 대회가 애들레이드에 있었는데 거기서 공짜로 받은 겁니다 오! 운산 WD 그리고 이 고포 썰카봉 면도기 농구공 바람 넣는 거 이게 중요하죠 농구 할 거니까 그리고 이건 콩인데 농구 혼자 훈련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나 락 자물쇠 그리고 이건 후면등 자전거 뒤에 부착 붙이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그 고프로 컴퓨터로 옮길 때 쓸 거 제가 이 컴퓨터에 영상을 못 올리니까 찍은 건 다 이 외장하드 4TB인데 거기에 다 옮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산 미니소 한국에선 다이소죠 거기서 산 아 뭐야 보조배터리 주민등록증 카드 이거는 칠레에서 제 한국 친구한테 선물받은 손톱깎기 뭐 이런 귀이개 이런 거 있습니다 이거 가져가고 그리고 여권 제가 그 가는 길에 기사시험을 하나 또 볼 거여서 그때 대비용으로 가져가고 이제 무좀약 이거는 제가 또 칼모 예방하기 위해 이 뭐죠 모나드 알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거 가져가고 시험용 사인펜 그 다음에 이 뭐 뭐야 물티슈 또 치실 이거는 물 안 들어가게 이렇게 이 공책은 제가 프랑스어 공부하려고 제가 칠레 있을 때 프랑스어 공부한다고 이렇게 단어를 다 적어놨어요 이 장갑 이거는 이제 농구 드립을 연습할 때 더 미끄럽게 해서 이제 손에 공이 더 잘 붙게 하기 위해서 가져가고 장갑 장갑 끼고 그 자전거 달리고 이거는 뭐라 그러지 이거 세면백 해서 이제 칫솔 뭐 그런 거 넣습니다 그리고 이거 비타민입니다 종합비타민 약국에서 산거고 이거는 그거 칫솔넣는 통 이런 아이언맨 이거 무슨 옴 울트라 올인원 스킨워시 헤드투턱 이게 샴푸도 되고 바디워시도 다 되는 전체 다 하나로 그냥 닦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 샤워하게 타면 돼서 머리도 좀 짧아서 그리고 이거는 자전거에 붙여서 여기다 보조배터리 넣어서 연결해서 아 고프 이제 자전거 영상 촬영할 때 쓰려고 하는 거고 이건 안 가져갈 가져갈까 가져가야겠다 샴푸 이거는 이제 각 도시 놀러가서 이제 거기 비오면 밖에 나가려면 필요한 차 우산 디즈니 우산입니다 그리고 신발냄새 제거제 이거 다이소에서 샀어요 그리고 테니스 봉 이거는 칠레 있을 때 산 건데 농구할 때 이제 볼 핸들링 연습 겸 해서 이제 저글링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물안경 이제 부산 가서 바다에서 돌아야죠 해운배에서 신발은 이제 야외 농구할 때 신는 신발 밖에서 밖에서 밖에 있는가 뭐야 앤드원 야외용 신발 입고 여기가 갈때는 이 이게 뭐였지 이름을 까먹었네 이름을 까먹었네 이거 나이키 하이패덤프 인가요 쉽게 얘기 안 나는데 이거를 가져갈까 아니 됐어 릴라2를 가져갈지 모르겠는데 아마 릴라2 가져가는 게 나을 거 같아요 그리고 빨래망 중요하죠 빨래망 여기 이제 빨래를 다 넣어가지고 가야죠 신발은 이제 런닝화 신고 페달 밟고 가고 그 다음에 슬리퍼 하나 챙겨가고 그래서 신발은 총 4개 가져가야죠 4개를 가져갈 거고 돈이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길거리에서 그냥 자려고 이제 침낭 이거는 호주에서 샀습니다 플리핑백 가을용 가을용인데 그래서 자면은 괜찮겠죠 자전거 뒤쪽에 이제 달 수 있는 뭐라고 하나 가방 가방 뒤쪽 나중에 영상 보시면 할 거예요 그리고 마이와이프 농구공 이거 가져가면서 이제 농구를 해야죠 뒤에 매고 갈 가방인데 이거 방수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춘누나 이런건 안 맞아야 되나 이거를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고프로 고프로 가져가고 지금 충전중이고 이것도 샀었고 디오조란트 이것도 페루에서 샀던 거고 이거는 사촌형이 준 아까전에 그 아이언맨 샴푸랑 바디워시 되는 거 그거처럼 이거는 로션 같아요 수영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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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영복을 꼭 가져가야죠 제가 이거는 콜롬비아에서 샀는데 바랑키아에서 제가 그 뭐야 어디지 유니클로 한국 유니클로에서 산 그 수영복이 있었는데 이거 그걸 수영하고 제가 호스텔에 널어두고 그냥 다른 도시로 떠나가지고 뭐 버려진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를 샀어요 뭐 더 가져갈게 없을 것 같은데 아마 그 물 좀 챙겨가고 뭐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네요 가다가 뭐 놓친거 있을까봐 또 까먹을 것 같은데 뭐 안그러길 바라야죠 뭐 네 한달 한달 반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럼 9월에 봅시다 바이 침낭에 뒤에 가방 그리고 등에 매는 가방까지 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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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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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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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걱정마 내가 갈 테니까 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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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, you, you